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에서는 발길을 힘차게 내딛어야 하고, 꽃과 버들이 한창인 곳에서는 눈길을 먼 곳에 두어야 하며, 길이 위태롭고 험한 곳에서는 머리를 재빨리 돌려야만 한다. 절개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온화한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다툼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 공을 이루고 명성을 얻은 이는 겸손한 마음으로 덕을 베풀어야 질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사대부가 벼슬자리에 있을 때는 편지 한 통도 절도가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만나보기 어렵게 하여 아첨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때는 너무 고고하게 지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만나보기 쉽게 하여 진한 정을 두텁게 다져가야 한다. 대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두려워하면 방탕한 마음이 사라진다. 소인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두려워하면 나쁜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하는 일이 점점 뜻을 거스를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 괴로운 생각이 저절로 사라진다. 마음이 점점 게으름에 빠질 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생각하면 분발하는 마음이 절로 생겨난다. 기쁨에 젖어 가볍게 승낙하지 말고, 술의 기운을 빌어서 성을 내지 마라. 들뜬 마음에 많은 일을 버리지 말고, 힘이 든다고 일을 쉽게 끝내지 마라. 책을 바르게 읽으려는 사람은 손이 춤추고 발이 구르듯 해야 글자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사물을 바로 살피려는 사람은 마음이 사물과 하나가 되어야 드러난 형상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늘은 한 사람을 어질게 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치지만, 사람들은 도리어 장점을 내세워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추어낸다. 하늘은 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지만, 사람들은 도리어 가진 것을 믿고 가난하게 사는 일을 업신 여긴다. 참으로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다. 뛰어난 사람이야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도 지혜도 없으니 함께 학문을 논하고 공을 세울 수 있다. 어중간한 사람은 생각과 지식이 많고, 한편으로 나름의 억측과 의심도 많으니,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함께하기 어렵다. 입은 곧 마음의 문과 같으니, 굳게 닫고 조심하지 않으면 참된 기밀이 모두 새해 나간다. 뜻은 곧 마음의 발과 같으니, 다지고 굳세게 하지 않으면 온갖 나쁜 길로 내달려간다.